과거 죄를 저질러버린 상태라고 오열하며 대중의 오해를 사고 광고 촬영 펑크 논란의 나는 몰랐고 잘못 없다며 망우간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수 민호이를 향한 여론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요. 논란의 징조는 지난 2월 5일 이뤄진 민호이의 의미심장한 라이브 방송부터 시작됐죠. 당시 민호이는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여러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민호이는 3월쯤이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느끼실 것이라며 이 방송이 이슈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 생방송에 대한 주의의 우려 역시 알고 있다면서도 민호이는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후로도 민호이는 sns에도 다소 부서없는 장문에 글을 올리며 돌발적인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민호이는 저는 저하고 싸우고 있다고 오늘 때며 이 정도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죄를 저질러버린 상태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해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감정이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은 물론 죄를 지었다는 대목이 여러 우려와 추측을 낳은 가운데 이후 그 배경에는 광고 촬영 불발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민호이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와의 광고 촬영을 2시간여 앞두고 돌연 펑크를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 aomg는 이것이 앞선 민호이 발언들의 이유이며 광고 계약 체결 대리 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호 소통을 원활히 마쳤고 광고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어요. 하지만 지난 3월 4일 민호이는 다시금 폭로에 나서며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민호이에 따르면 그는 광고 계약서를 공유받지 못했고 비용이 입금되고 나서야 계약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계약서 확인 결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계약 조건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 광고가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강조했어요. 이외에 다른 지각과 신뢰 흡연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는데요. 그러나 6일 AOMG 측의 입장이 담긴 보도가 나오며 비난의 화살은 다시 민호이에게 향했어요. 매체가 공개한 자료는 광고 계약이 체결됐음을 몰랐다. 계약서 내용도 몰랐다. 가짜 도장으로 맺은 계약이다라는 민호이 주장에 반하는데요. 지난 2023년 8월 소속사 대표가 6개월에 이어기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라고 하자 민호이는 네. 전 좋아요라고 답합니다. 지난 12월에는 소속사 직원과 함께 광고 기획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민호이는 정산서를 확인하다가 소속사 대표에게 2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다. 계약서의 기간이람 세부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묻는데요. 이에 대표는 난 2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라며 앞선 대화 내용을 채팅창에 다시 붙여 넣어요. 대표가 월요일에 더 확인해 볼게라고 하자 민호이도 그날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월요일에 만나기로 합니다. 약속한 월요일 민호이는 계약 조정을 요청하고 대리 서명을 문제 삼으며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내일 광고 촬영을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업계 관리에 따라 전자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AOMG와 민호이는 지금까지 관리를 따라왔다고 하죠. 소속사 역시 최초 보도 매체에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전했어요. 민호이가 피사와 맺은 전자 서명을 가짜 보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속사와의 내분이 드러난 셈이죠. 이 민호이 촬영 무단 취소 사태가 기사화됐고 당시 소속사는 이를 인정했지만 민호이가 부인하면서 일이 커졌어요. 최초 보도 매체에 따르면 소속사는 피사 광고 손해 배상 비율을 민호이와 오데오로 나누기로 했지만 민호이는 회사 탓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민호이는 또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또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민호이는 광고료 이역에 대해 좋다고 말한 것은 소속사에서 정리해서 말해준다고 한 부분을 좋다고 한 것이라며 대화 내용은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고의 콘셉트나 스타일링에 관한 것이었다. 광고 계약이 체결된 지도 몰랐다. 지난해 12월에 대화를 나눴는데 도장은 그 전 날짜로 찍혀있었다고 말했어요. 또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 비용이 광고를 찍고 나서 50%가 지급되고 광고가 발매되고 나서 나머지 50%가 지불되기도 하는데 정산서에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당장 화요일이 촬영이라 마음이 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어 월요일 밤에 4시간을 기다려서 계약서를 열람했다. 수정 요구도 되어 있지 않아 이대로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친언니에게 전화해서 안 찍어도 된다고 했다.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팬분들이 기다려주시니 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별백을 강조했어요. 물론 가짜 도장에 대한 해명은 없었죠. 가짜 도장으로 계약된 광고 촬영이었다는 1차 변명의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없이 자신은 거짓을 말한 적 없다는 주장만 늘어놓았어요. 또 입을 열수록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이 수정되지 않아 촬영에 불참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오열 아니면 횡설수설이 전부인 라방을 통해 민호인은 어떤 반응을 얻고 싶은 걸까요? 이 같은 내부 사정이 전해지며 담론을 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과거의 일들까지 재소환되며 민호인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민호인은 지난 8월 2023 전주월티 및 뮤직 페스티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어요. 오후 4시 10분부터 4시 40분까지 30분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현장 관객에 따르면 민호인은 1시간 가까이 지각을 했고 무대에 올라선 늦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노래를 시작했어요. 덥고 습한 까닭에 특히나 타임테이블이 꼬인 상황이라 관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민호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반응 좀 해주세요라며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어요. 노래는 잘했지만 무대 매너나 인성은 별로라는 후기가 뒤늦게 쏟아지고 있어요. 자신을 향한 여론이 싸내려지자 뒤늦게 페스티벌 지각 사건도 해명했는데요. 저의 지각으로 인해서 전주 공연 방의 피해를 보신 많은 관객분들과 아티스트분들, 공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픽업, 샵인, 샵아웃, 현장 도착 시간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철두철미함을 갖춰야겠다고 반성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과에도 방의 현장에서 공연이 끝나고 사과문을 올려야 하는 게 아닌지 회사 측에 여쭙었지만 일이 더 커지니 무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말 뒤에 숨어 용기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회사 탓을 해 의아함을 자아냈어요. 무대 위에서 사과 한마디 하는 건 자신의 의지였을 텐데 말이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호희의 몸값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6개월 단발의 2억이나 받는다. 연예인들의 몸값은 달라도 다른 게 아니냐. 그리고 민호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대중적이지도 않은데 어떻게 6개월 단발의 2억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유튜버에 따르면 민호희가 촬영을 준비했던 브랜드급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에 2억에서 이어 5천만원 수준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효리 같은 톱스타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연예인의 경우 1년에 이어 번에서 2억 5천만원이다. 하지만 민호희의 경우 6개월 단발의 2억 원이지 않느냐. 심지어 민호희 본인은 2억 5천만원을 불렀다.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광고업계의 시선은 달랐다고 말했어요. 이어 최근 mg세대를 잡기 위한 여성 광고 모델이 뜨고 있다. 가장 원톱으로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이영지다. 그리고 바로 뒤를 잇는 후발주자가 민호희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업계 니즈를 고려하면 6개월 단발의 2억 정도의 수준은 적정가라고 봐야 한다라는 게 광고업계의 의견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튜버는 사실 민호희라는 가수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민호희의 높은 몸값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는 수준이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aomg에 들어가기 전부터 민호희는 지방행사에서 1회에 4천만원을 부른 적이 있었다. 그리고 aomg와 계약 이후에는 몸값이 더 높아졌다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민호희가 커버곡 등으로 인기를 얻긴 했지만 1회 행사비로 4천만원을 부른 케이스가 정말 업계 탑 수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고 계약 권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에서는 2억 원을 생각했지만 민호희는 2억 5천만원을 생각했다. 본인의 몸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호희는 데뷔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소속사와도 계약 해지설이 들릴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호희와 aomg 측은 최근 광고 불참 문제로 양측 간 소통 갈등이 불거졌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전속 계약 파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민호희와 aomg 입장 차이 탓에 계약 파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전언입니다. 민호희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길 바랍니다.